광명성 3호 2호기 위성 발사 성공 12월 10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저는 국수를 좋아합니다. 국수에서는 여기 옥류관의 평양냉면이 맛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료 대보름날에 국수를 먹었는지 참으로 별맛입니다. 평양냉면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인 음식일 뻔하여 세계적으로 논리 알려져 있습니다. 평양냉면은 그 맛도 독특하지만 유엔총회 무대에까지 개발해 가서 우리의 자의적 행을 걸고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지가 뭐길래?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Wednesday.